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유대인의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때가 1년 가운데 가장 배고픈 시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예전에 있었던 보릿고개와 마찬가지예요 첫 열매가 초실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말은 그 전년에 저장했던 음식들이 이제 다 떨어져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처음 열매를 다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맥주절에 초실절에 들여진 그 열매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성교에 보니까요 그 땅의 가장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재산이 없는 레위인들 지금 첫 열매가 없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들을 먼저 먹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고요 가진 자들은 잠깐만 기다려라 너희의 것을 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내가 그들을 먼저 먹여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여진 이 맥주 감사의 예물은 우리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귀에 듣기에 야 이건 좋다 이거는 기쁘다 하는 모든 소식을 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교회 안에서 말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쁜 소식의 근원이 되셔야 되고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큰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보니까 종종 그런 사고가 나요 아기 때 어떤 아이가 어디 동남아에서 때로는 한국에서 입양이 되어서 미국으로 갔는데 이 아이는 몰랐죠 자기를 입양해 간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건 양아치 같은 사람들의 집안에 입양이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알코올 중독에 걸린 부모로부터 폭행과 욕설과 추행을 당하고 그걸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는 아니지만 아주 종종 그런 기사가 신문에 뜨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보니까 정말 이상하고 폭력적인 신이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선하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인류 최초의 죄악이 저질러진 다음에 벌어진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오늘 말씀의 이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 두 가지 명령을 이 인간들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우리가 에덴 동산이 낙원이라고 부르니까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랄랄룰루 노래 부르고 그냥 음료수 마시고 맨날 쉬고 놀고 그러는 줄로만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작하며 지키라고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며 왕이시라면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려워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용서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기도하라 일하라 선교하라 효도하라 등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이죠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고 자기의 본능이 있고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원해도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안 한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 것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두 번째 명령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먹을거리가 사방에 깔려있고 하나님은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굳이 먹어치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속성이 그래요 운전하기 전에 우리 마실 게 널렸잖아요 콜라도 있죠? 사이다 있죠? 맹물 있죠? 보리차 있죠?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술을 먹냐고요 여러분 친구들 마시면 같이 놀 게 세상이 수두룩 하잖아요 그냥 같이 앉아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해도 되고 같이 농구나 축구 같은 거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도박판을 벌리냐고요 죄의 속성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그거 하나를 꼭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선악과 이야기를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먹는 거 가지고 너무 치사하게 구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먹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에서 그것을 부추기고 옆에서 도와준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뱀 그냥 뱀도 아니고 말하는 뱀이에요 주님께서 에덴 농산에 아담과 하와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땅군도 하나 만들어 두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근데 죄를 짓게 될 때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어디에선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 유혹이 내 안에서 솟아나왔든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가왔든 아니면 TV나 어떤 잡지나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상관없이 어디에선가 유혹은 있게 마련해요 죄악의 불꽃에 기름을 붓는 죄악의 기름에 불꽃을 튀기는 어떤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를 죄악에 눈뜨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죄악의 결과는 참혹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 죄를 지은 직후에 일어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죄에 대한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예전 기억이 솟아났어요 2006년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의 장모님께서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혈액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혈액암이라는 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진단을 받자마자 말기래요 4기였는데 이 병이 그때 얼마나 위중한 거 하니 앞으로 3개월만 더 사실 수 있다고 진단이 나왔어요 혈액암이 맞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저희가 병원으로부터 장모님이 혈액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은 그 소식은 나쁜 소식이었을까요?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나쁜 소식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슬픈 소식이 있나? 제 아내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울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 제 아내는 가끔 저희 장모님한테 엄마한테 막 삐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말도 안 하고 막 그럴 때도 있는데 막상 어머니께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과연 엄마 딸 사이는 우리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어떤 그 깊이와 끈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딸 사이에서 막 싸우고 그러는 것 같아도요 우리 남자들 별로 신경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딸에 비하면 사위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 사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런데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한테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혈액암에 걸리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감사는 해야지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미국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헌금에다 제목을 영어로 써서 드리곤 했는데 감사헌금 봉투를 놓고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진단도 한번 받아 먹지 못하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마는데 그래도 너의 장모는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의료 기술도 좋은 나라에서 사는 덕분에 적어도 병명이 뭔지는 미리 알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병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그냥 두통량 먹고 그러시다가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병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제가 장모님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게다가 그 진단이 정확하게 나온 덕분에 치료법도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나중에 좋은 의사도 소개받고 또 좋은 병원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살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감선금 봉투에 이렇게 썼었습니다 Thank you for the good news about the bad news 나쁜 소식에 대한 좋은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때에만 정확한 치료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듣기에는 이거 너무 나쁜 소식이다 우리가 저주받는 소식이다 벌받는 소식이다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죄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진단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죄에 대한 말씀은요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소식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호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죄의 정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래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우리가 지은 죄를 숨길 수도 없고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모르는 곳으로 도망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죄는요 인생을 존좋은 파괴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들이 밝아버진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류 최초의 친환경 소재로 만든 옷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였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자연은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 지은 인생을 보호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죄는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수치심이 우리 인간의 영혼의 한 켠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그대로 열등감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결국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요 돈과 명예와 아름다움의 노예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력을 붙잡으면 이것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권력의 눈뜨고 그것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인생이 파괴되느냐 두려움이 생겨나요 10절 말씀을 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요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그 사람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원래 아담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에덴 동산을 거닐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멀리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거룩함이 낯설어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원래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로 맺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요 어떤 관계로 맺어주셨어요? 부부의 관계로 맺어주셨어요 돕는 배필이었고요 둘이 연합하에서 하나가 되라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편이 말이죠 우리 남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가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내가 부덕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용서해 주시고 나만 벌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이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죄 지은 건 다 이 여자 때문이래요 그렇다면 우리 결혼한 여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아담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밥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국물도 없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14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여러분 죄는요 지을 때는 혹시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쓰디쓴 거예요 선악과를 한 입에 물을 떼는 것이 얼마나 새콤하고 달콤하고 상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 그 죄 때문에 그의 인생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땅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거역한 것 때문에 수치와 두려움과 관계의 깨어짐과 저주와 고통과 힘든 수고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장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정말 전대미문의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죄는요 개인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장세기 6장에 가서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뿐인데 어느덧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버렸어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죄악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세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똑똑히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죄의 결과는 참혹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땐 몰라요 그러나 짓고 나면 알죠 이거 내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내가 죄를 하나 지으면 나 혼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다 미치게 돼요 그럼 어떻게 감당해요? 어떻게 회수하겠어요? 후회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금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죄악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데 그 진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될 방책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은요 나쁜 소식에 대한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죄악의 진단에 대한 이후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죄악의 이 파괴성을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나 하나 회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죄악은 이미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가면서 다 치유를 하겠냐고요 안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좋은 소식은요 이 죄악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속성과 죄악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시는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죄악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를 누가 해결하는가 우리의 죄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악의 파괴력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의 운명은요 죄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을 여기에 심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장세기 3장을 통해서 죄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밝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엉망이 되었을 거고 우리는 죄와 싸워보지도 못한 채로 그냥 멸망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정체를 밝혀내심으로 우리가 죄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장세기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느냐 왜 죄의 정체를 우리 앞에서 밝혀주시느냐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는 그 죄 속에서 고모양으로 살다가 그냥 멸망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지었으나 내가 너희를 살려내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세기 3장을 읽고 죄의 정체를 알게 되면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이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자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그 정체를 다 드러내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마땅히 죄를 피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으로 매일같이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부르고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20장의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죄를 정쾌하사 주의 일꾼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3절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쾌하사 주의 일꾼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사무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끝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소서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사무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끝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 도다 나를 일꾼 사무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끝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서 생명수가 가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끝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좀 통성어로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부터 떠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죄의 결과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피하고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으로 매일같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어로 기도합시다 여호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 죄에게 정체를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평생 살아가다가 그냥 멸망소에서 죽고 마는데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죄의 처음부터 끝까지 안시는 주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죄와 이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의 죄도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 아이들의 뜻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죄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죄지연자에게 가지고 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죄의 처음과 끝 그 죄의 깊은 정체를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배우게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죄악과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가 부족하오니 주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